2012년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입덜벌크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 좋아 좋아!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이번 종목은 10m 왕복 달리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쪽에 있는 걸 저쪽에다 다 옮기면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 끈을 꽉 내리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준비 갈게요. 네! 15分 넘어가고 싶어. 더 빨라! 더 빠를 수가 있지? 더 빠르, 오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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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야? 더, 더, 더! 더! 정화는 나 정화야. 다 잘한다 다 잘해. 아니 더 빨라! 빨라 빨라. 훨씬 빨라요 형!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어, 헛순발이라는 거 같은데? 이겼어! 자, 준비! 늦었어, 늦었어! 빨리, 늦었어! 출발, 늦었어! 에헤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작년 경수 25초 6곡! 올해 경수 25초 1위야! 자, 준비! 아, 빛나요? 빠른데?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빨라, 더 빨라! 오, 빨라! 오, 빨라! 못 봤는데? 예, 두 분 봤는데? 작년 2라 25초 3위, 올해 2라 24초! 좋았어요, 좋았어요! Dry인데? 우리는 잘한다는 거야! 오, 빨라졌어! 실로그인데, 소방 가면 길이가 30초다, 30초 우른 잘한다는 거야! 아니야! 실로그인데 30초다, 30초 마하나옹 아예? 마하나옹? 너무 빠른데? 야 왜 반박 소리였을 때는? 얼굴이 고구마가 됐어 막판에 한 번 이겼어! 그래도! 26초 20! 26초 20! 크게! 작년의 길이는 정말 엉망이었구나! 엉망이었어! 자 준비! 작년에 진짜 빨랐구나 작년이 빠릅니다 라인 동생이 빠릅니다 좋아 좋아 야 이거 슬로우 모션이야 우리? 아니 작년이 왜 이렇게 빨랐어 아니 작년이 왜 이렇게 빨랐어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관리 안 할래? 아니 작년이 왜 이렇게 빨랐어 아니 작년이 빨랐다 아니 작년이 빨랐어 홍준아 작년이 빨랐어 홍준아 작년이 빨랐어 홍준아 늦지? 아니 작년이 왜 이렇게 빨랐어 아니 작년이 왜 이렇게 빨랐어 잘 안 쪄다 아니 애를 형이 난 거야? 야 이거 뭐 이러냐? 야 이거 뭐 이러냐? 야 이거 뭐 이러냐? 홍준아 아니 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작년이 23초 93인데 27초에 야 이럴 리가 없던데? 야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 이거 쌍둥이 나긴다 충격 작년에 넌 어떤 아이 했니? 아이고 제 차례네요 스피드의 왕 사진을 한 번 나 사진을 한 번 작년 왕복 10m 달리기 1위 했던 친구예요 자 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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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질 수 없게 천천히 만져 천천히 천천히 진짜야 아 지금 느려지죠? 지금 홍준아 느려지죠? 아니요? 아니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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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아 죽으면 돼요 안 바뀌는 게 죽었어 죽었어 안 바뀌는 게 아 좋다 기록 깬다 기록 깬다 기록! 기록! 기록 깬다 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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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초 4, 0 예 우! 쩝쩝이 아 쩝 아 쩝 야 너랑 너랑 나랑 종패야 야 훔쳐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작년에 1위 했던 애가 이게 뭐야 지금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니 크지 지금 1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아 아 아 지금 영국 기획사랑 지금 이게 아 진짜요? 야, 역시 욕먹을 짓 골랐어. 아, 진짜 찾으세요. 오른쪽으로.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잖아.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잖아.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잖아. 대꾸하지 마세요, 암만 봐. 암만 봐. 얘기해도 안 봐. 아, 형 그냥 암만 봐. 자, 어쨌든 경기탕 날리기는요. 그렇게 1년 지났다고 함부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안 좋아져,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 바로 아프고. 정준화 형은 그때 사실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뛰어가지고 오늘도 근데 발을 다쳤대요. 뭐 내성적인가? 내성 발톱. 내성적이야, 내성적이야. 야, 나 너가 귀엽게 다닌다고 이렇게 다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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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아, 집에서 그러고 다녀요? 전국에 내성 발톱 걸리신 분들이 다 여보, 여보 이렇게 넣는 거야? 착하나, 역시. 재밌다. 다음은 대결 2013 100m 탈리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대결, 나를 이긴다. 멤버즈 곰 명수 박음영 선수. 아, 이런 건 좀 한 힘 빼지만 이런 걸로. 작년이 16초 칼칼. 아, 오늘. 자. 16초는 여잔데. 여깁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카메라가 저기 돌리고 있잖아요. 아니야, 여깁니다. 어떡해. 길을 못 찾지. 안 되려, 내일. 해봅시다. 자, 박음영 씨. 저거는 그냥 놓은 거예요? 네. 근데 더 힘들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m다. 선수들은 이걸 사용한다, 이런 거죠. 이거 잘못하면 앞으로 넘어져요, 아시죠? 아니, 그러면 그냥 이대로 뛰면 안 돼요? 뛰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파이팅! 형님! 명수 형! 나 안 볼 텐데. 나도 못 찾자. 준비. 오, 스타트 좋아. 오, 스타트 좋아. 아니, 저건 뭐야? 악취로예요? 저건 뭐야? 악취로예요? 저건 뭐야? 뭐야? 사라진 차라리다. 뭐야, 뭐야? 햄스트링 부산이나보다. 뭐야? 어, 형님. 지났나 봐. 졌어요. 왜? 괜찮아요? 괜찮아, 봐봐.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형? 관절이 형, 관절이 형? 형, 웃기긴 했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 형, 뭐야? 잠깐만, 설명 좀 해줘.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일이야? 좀 틀렸어. 뭐야? 난 이게 신기해. 아, 지금 걱정했잖아. 아니, 무슨 망치로 해, 스타트를. 이게 신기해요, 나는. 큰 척이야, 큰 척이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올림픽도 이걸로 해요? 야, 설마. 올림픽을 이걸로 하겠네. 파스에 한 번 보여. 야. 이거 신기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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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약이 형, 화약이 형,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무슨 저걸로. 이거 치면 소리 나는 거예요? 대박, 형. 아니, 형. 아니, 몸 좀 가요. 준비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래 혼자 뛰면 기록이 들러오는데 같이 뛰어야 돼. 아, 들러오죠, 들러와요. 옆에 계라도 몇 마리 풀어야 돼. 하나 오게 됐잖아. 준비. 차려. 아, 이게. 아, 다시, 다시, 다시. 야. 너 지금 뭐야, 이거야? 너 나와. 형, 형. 너 이걸 뭐 지금 차려가는 거야? 나 때문에 이거 왜 차려가는 거야, 그러면 형. 왜 이렇게 해? 아, 이거 소리가 남았는데. 얘가 차려는 게 아니라 진짜 차려는 거 아니야. 너 나와. 명세호 세 번째 끈인 거야. 형, 형 죄송해요. 나 명세호 무조건 졌다. 명세호 무조건 졌어. 미안해. 야, 명세호 이번에 먼저 하면 130m 뛰는 거야. 빨리 가. 오, 좋아. 무조건 졌어. 무조건 졌어. 무조건 졌지네. 오, 빨라. 무조건 졌어. 무조건 졌어. 나이스. 무조건 졌어. 오오오오 작년이 14점 출근깎 작년이 훨씬 빨랐어요 자 좋아요 진짜 드리사 이거 진짜 원래 빨랐잖아 자 끝났네 끝났어 느려 느려 아니 왜 이렇게 느려졌어 어제 박사초 9구네요 오게 오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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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르네 100미터 달리기 1위부터 4위까지만 참여하는 나와 나의 대결 단체전 400미터 기준 아 그러니까 2012년에 우리여 우리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 적당히 아주 조금 퇴무하고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 나아진 건 아니다 죽은다 죽은다 죽은 아니었다 자 어쨌든 저희가 기억나시지 못했지만 4점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홍철이가 1번 주자 2번 주자는 하하하 3번은 저의 형도니 제가 4번 주셨는데 작년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순서도 작년과 똑같이 네 대신에 형도니 자리에 주은하 형이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게 작년에 우리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다 잘 뛰었어요 작년에 다 잘 뛰었어요 작년에 59초 59초 이거 59초 이거 4명이서 작년에는 15초가 안 됐네 어 1명이 안 됐네 59초 이 공의 기록을 뱉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2년에 우리가 기다려라 우리가 lel 가습 가습 5초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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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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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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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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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러 더 달려! 화이잉! 홑주러 더 달려! 화이잉! 화이잉! 타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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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와 가춤정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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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3초!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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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다. 40초. 45초. 좋았어. 형, 뛰어. 59초 이거, 59초 이거. 형, 뛰어다, 뛰어다. 59초 이거, 59초 이거. 5, 6, 5, 6, 5, 6, 6, 5, 4, 3, 2, 1. 2, 1. 3, 2, 1. 아, 정무 같아, 정무 같아. 아, 역시 내가 빠진 자리가 크네. 안 돼. 강렬이 몇 초였어요? 59초 20. 야, 근데 이게 딱 59초 20. 60초 03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야, 한 0.37? 그렇죠, 0.37이죠. 뭐가 3, 7이야. 아니 0.8, 0.77. 0.87, 0.87이지. 100이지, 100. 0.83. 0.73. 아, 77. 0.83. 0.77. 아니, 0.83 이러니까. 8, 7이지, 8, 7. 8, 7이지, 8, 7. 8, 3이지, 8, 3. 0.83이지, 8, 3. 0.83이지, 8, 3. 몇 번 얘기하나, 0.83. 0.83. 7하고, 7하고, 0.83. 8, 3을 다해야지. 8, 3. 빼면, 빼면 어떡해. 8, 3. 8, 3. 저 공대 갔어, 공대. 8, 3. 8, 3, 8, 3. 하얀아, 내가 헷갈렸어. 자, 2008년 100회 특집에 제가 했다가 실패했던. 100m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그렇죠. 빼봐, 빼빼1 건가! 제가 60m 정도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와, 60m. 와, 그럼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멋있어, 형님. 이게 근데 막상 달리면 굉장히 후반가면 창 pioneer이 조금씩 빠진다, 근데 실ก의 압박감이 상당해요. 자, 그러면 정준하 형. 자, 첫번째 주장, 이혜 형! 정말 무서울 거야. 여기요. 갑니다! 오, 무섭겠다! 자, 첫번째 정준화 씨! 파이팅! 하나!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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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혔어! 끊어야지, 끊어야지, 끊어야지! ками!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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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자, 세우! 세우! 와, 여기 엄청 빠른데? 야, 나 꺼내줄 생각을 안 하고! 나 꺼냈잖아! 야, 나... 너무 타지 못 타는데? 23m밖에 못 갔어요? 다음, 노무현 씨! 엘린 씨와 우리 또 합니다! 많이 가라! 좋아, 좋아! 다시! 연습 한 번 해봐, 다시 한 번! 너를 보여줘! 홍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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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부르신다, 바닥만! 역시 홍철이야! 안 돼, 안 돼! 빨라, 빨라, 빨라! 됐어, 됐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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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안 돼! 화이팅!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 있겠는데? 빨라, 빨라, 빨라! 하겠어! 야, 김델아! 홍철아, 가자!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성공이다! 라이브 1에 안 돼! 네, spontaneously,性ément을 공격이었는데? 될 수 있겠다,l. 스밉! 아 아깝다! 아 이기만큼의 차이로! 잘하네! 아니 저 홍철아! 야 실패했냐? 너 실패했다며! 아 왜 머리에 맞았어 그걸? 끝에 부 있었어 끝에? 거기다 피하지! 야 세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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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잡힌다 아 잡힌다 오 좋네요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뭐야?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아니 복숨을 하자 형! 5년 만에! 제가 한 번 더 잘해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잡힌다 다 같이 준비! 야 이거 널로다 잡힌다 자 준비해요 다 같이 잡힌다 에허허허허허허허허 5년 만에 workers 둘이랑 다르네 예전에 뒤를 돌아간ijd 지금 뒤를 안 돌아보잖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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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봤어! 으악! 나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